자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홍콩 문제 한번 본격적으로 제대로 한번 파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홍콩 인권법에 서명을 하면서 중국이랑 미국이 제대로 한번 붙는 건지 왜냐하면 중국도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아니면 이게 어떤 협상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단계쯤의 소음 정도인지 그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우리 교수님이시죠 직접 한번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세대학교에 있는 전가림이라고 합니다 전가림 교수님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별명이 전갈이셨겠죠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닙니까 보통 그때는 애들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별명을 하는데 전갈 별명이 딱 좋았을 텐데 우리 교수님은 주식 같은 거 혹시 하십니까 주식은 하긴 하는데 잘 못합니다 성적이 좋지 않습니까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전 세계 움직임 같은 걸 그래도 많이 보실 테니까 그런 걸 보시면서 투자를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주변에서 들리는 정보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되시나요 저는 그냥 제가 여태까지 산 거는 제약주 남들 많이 사는 무슨 삼성전자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좀 안전하게 블루칩으로 가시고 나머지는 이제 좀 모험적인 바이오로 가셔서 제가 매일 그렇게 주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요 그냥 묻어만 놨습니다 표정이 이렇게 바이오 쪽에서는 큰 이익은 못 보신 걸로 감이 좀 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가 이제 얼굴 보고 많이 좀 판단하거든요 표정을 보고 보면 대충 한 90%는 맞습니다 자 우리 전가림 교수님 홍콩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일단 홍콩이 선거 결과 이른바 범민주 쪽의 총 의석이 거의 90% 85% 싹쓸이 했다고 보면 되죠 이 정도면 보통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압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구의원 선거 자체로 보면 압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판세를 보면 압승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홍콩은 이제 이번에 선거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는 이제 홍콩 시민들이 반중적인 정서가 반영됐다는 측면 이외에는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홍콩의 선거법이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1200명의 행정장관 선거위원단이 있습니다 선거위원단 그 위원단이 모두 12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구의원 선거를 통해서 117명이 선거위원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절반 이상을 공능조직이라고 해서 중국 정부가 임명한 사람들 공능조직? 네 각계의 특별한 사람들을 임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상업계 아니면 언론계 이런 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판세 배난은 없다 다만 민의의 반영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압승은 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홍콩의 행정장관을 바꾸거나 아니면 압박할 만한 큰 수단이 될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50%를 넘어야지 바꿀 수 있는데 50%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신헌법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도 해도 안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거에서 100%를 다 이긴다 하더라도 결국 그 행정장관을 임명하는 건 중국의 뜻이라는 거예요? 절반이 이제 친중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반의 내부적인 자중질환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막 영향을 줄 만한 저는 이제 뉴스만 보고는 아 이제 드디어 홍콩이 뭔가 큰 변화가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볼 수는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야 이건 이런 내용들을 우리 기자들도 좀 다 알아야 될 텐데 그러면 남 캐리람이 경질된다든지 이런 거 인사개편이 될 거다라는 예상도 사실은 다 맞다고 볼 수도 없겠네요 2012년도까지 임기가 되어 있는데 캐리란 장관은 아마 2012년이요? 네 2022년이죠 2022년 2022년인데 그때까지는 계속 행정장관직을 수행할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캐리란 장관을 경질을 하게 되면 중국 정부에 대해 홍콩 정책이 실패했다라는 것이 되고요 그걸 인정하는 꼴이니까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일국 양재라는 측면에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경제학이나 아니면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정부 실패나 정책 실패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 전에 있었던 4중전어에서도 중국 정부가 캐리란 장관을 신임한다 그리고 캐리란 장관이 이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표출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홍콩 갔다 오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지난주에요? 네 갔다 오실만 합니까? 선거를 보기 위해서 잠깐 아침에 들렸다가 오후에 빠져나왔습니다 거의 뭐 출장 갔다 오신 거군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어도 되죠 아침에 들어가셨다가 저녁에 전반적인 분위기 파악을 위해서 갔는데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았다는 게 어떤 의미죠? 많은 시민들이 이제 나왔다라는 것이죠 일단 지금 선거에 참여한 인원수 퍼센테이지로 보면 역대 이대로 최고의 어떤 참여율이 있었고요 그리고 홍콩 시민들의 어떤 의사가 분명히 표출됐다라는 거 그리고 물론 압도적인 승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열맺게 되는 그 지역에서 모두 거의 승리를 했다시피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홍콩 시민들의 대중국 인식 그리고 중국 공산당에 대한 인식이 표로서 나왔다라는 거는 우리가 조금 높게 평가할 수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잠깐 드는 생각인데 홍콩에 이제 어마어마한 시민들의 에너지가 쭉 쌓아 올려졌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번 선거에 이제 꽤 많이 표출이 되고 나서 그 에너지가 좀 많이 혹시 사그라들어서 기존의 어떤 반중국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약해질 가능성이 있기도 합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지금의 어떤 추세적인 맥락에서 보게 되면 홍콩인들의 어떤 반중적인 정서 그리고 이제 소원법과 관련돼서 다섯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요구사항은 계속 지속되리라고 보는데요 일단 홍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 거는 홍콩의 1인당 국민소득이 아마 한 5만 달러 이상 될 겁니다 5만 달러나 돼요? 네. 그런데 그게 홍콩의 평균적인 것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아이비들이 올려놓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홍콩 시민들의 어떤 평균 소득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홍콩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이제 홍콩 대학인데요 거기에 홍콩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보통 초임을 받을 경우 120만 원에서 한 18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우리 돈으로 절대 높은 거 아니죠 평균 소득이 5만 달러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홍콩 사람들이 이제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과 같이 무슨 산업 생산이라는 측면은 이미 중국으로 상당 부분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홍콩의 대부분의 소득은 이제 금융권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인들이 얻는 소득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홍콩 사태를 얘기를 할 때 많이 얘기했던 것이 바로 소득의 불균형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오랫동안 누적되는 경제적인 차이에 대한 양급화가 심하군요 네. 그런 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뭐 진위계수를 보더라도 5.0이 넘으니까요 상당히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불만들이 이제 쌓이고 쌓이다가 이제 이번 사태로 많이 좀 그것도 일부분이죠 그것도 일부분이고요 그럼 그 이후로는 앞으로는 시민들은 어쨌든 캐리람 장관이 안 바뀌고 그다음에 중국이 계속해서 자신들을 지배하려고 한다면 이 불만을 계속해서 증폭 혹은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선거와 관련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직선제 요구가 있습니다 직선제를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의 어떤 간선제 체제 하에서는 정권교체가 불가능하고 중국은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홍콩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선거의 결과일 뿐이다. 그렇지만 대국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콩 시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중국의 어떤 강압적인 통치 그리고 홍콩의 중국화 이 경향에 대한 반대 의견의 표출이지 그 홍콩의 중국화가 이번 구의원 선거로서 멈춰지거나 아니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라는 것은 사실 구조적으로 힘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냥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바는 중국은 계속해서 고사 작전이든 아니면 하여튼 더 강경한 진압을 하든 일단 홍콩 사람들이 원하는 직선제는 절대 받을 일이 없고 그걸 안 받아주면 홍콩 사람들은 절대 이걸 양보할 수는 없을 것이고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문제를 살펴봐야 되는데 1997년도에 홍콩이 영국으로부터 중국에 반환되면서 강조했던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가 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 그리고 고도의 자치 그리고 일국 양재를 50년 동안 불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2년이 지났습니다. 반환 이후에. 앞으로 27년 정도 지나면 완전한 중국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27년 동안만 견디면 문제없이 넘어가는 건데요. 27년을 견뎌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지금의 홍콩 시위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50년 불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중국은 50년 동안 모든 것을 중국식으로 바꿔놓겠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홍콩을? 네. 홍콩에 있는 사람들은 50년 후에 중국화를 시키라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 간의 그 시간 차 그리고 온도 차가 지금의 어떤 홍콩 시위로 발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콩 분들은 일단은 50년 뒤에는 중국 땅이 되더라도 일단 그때까지는 그동안의 홍콩의 모습을 유지하고 싶다는 거고 중국은 그 50년 동안에 빨리빨리 중국화를 시켜서 50년 후에는 완전한 그냥 아무 문제 없는 중국화. 네.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많은 언론 매체들이 이제 홍콩의 민주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홍콩에서 얘기하는 건 지금 민주화가 아니거든요. 자유시장 경제를 달라라는 겁니다. 홍콩 시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네.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일 텐데 영국이 떠나기 10년 전부터 투표권을 참전권을 홍콩 사람들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국이 지배하는 거의 90년 동안에는 홍콩인들은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주고 간 것이죠. 그것을 지금 향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의한 표수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떤 통치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려한 나머지 기본법에서는 간접선거를 채택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번 선거로 인해 가지고선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건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홍콩에 혹시 오래 계셨습니까? 저는 홍콩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안식년 비슷하게 한 1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요. 언제쯤 하신 거예요? 저는 2010년도 했습니다. 그때는 이런 갈등이 별로 표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가 대외적으로 표출은 되지 않았지만 불만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 불만이 그러면 1, 2년짜리가 아니군요. 네. 2010년도에 있었던 불만은 홍콩의 중국화 운동 과정에서 언론의 중국화 그리고 교육의 중국화 그 부분이 강조됐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scmp라고 해서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라는 게 아주 유명했거든요. 그 언론 매체가 지금은 거의 중국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화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모든 사장 그리고 임원들이 중국 사람으로 바뀐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기자들은 대부분 지금 중국 논촌에서 이제 취재활동을 하고 있고 중국 현지에 있는 중국 기자들은 홍콩에 가서 취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바꿔놓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scmp가 예전같지 않은 위상을 보이고 있는 것들 이와 무관하지 않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대공보라든지 아니면 신보라든지 여러 매체들이 다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에 있어서는 홍콩이 반환됐기 때문에 중국식 교육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홍콩식 교육이 영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우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중국에 돈 있는 사람들도 자녀를 홍콩에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감이죠. 그래서 아침에 조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광동어를 쓰지 못하게끔 한다든지 공무원들을 뽑을 때는 표준어를 쓸 수 않은 사람들만 뽑겠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2010년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게 이제 경제 경영 쪽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몇 가지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부터 중국이 이제 홍콩에 대해서 시행하려고 했던 전략이라고 할까요?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위원화의 국제화입니다. 위원화를 국제화한다. 네. 그게 이제 결제수단으로서의 위원화의 위상을 증가시켜서 속칭 우리가 알고 있는 기축통화의 한 부분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목이 지금 생겼죠. 그리고 2010년도에는 유럽발 금융위가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때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중국이 그런 두 번의 어떤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서 홍콩에 대한 위원화 국제화를 미루게 됩니다. 그 당시는 얼마만큼 그것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됐냐면 홍콩 아이비들이 중국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중국어 조금만 할 줄 알면 페이가 두 배 세 배로 올라갔거든요. 중국어요? 네. 왜냐하면 홍콩에서 위원화 국제화를 하고 그 같은 맥락의 어떤 시스템을 상해에다가 이식을 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비들이 상당히 많이 상해로 가게 이동이 됩니다. 홍콩어랑 중국어랑 많이 다릅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중국어를 못합니다를 표준으로 하면 워부 회장 광동화 그러는데 광동어라면 공음 세컨 공동화 완전히 다릅니다. 두 개가 지금 같은 말입니까? 네. 같은 말인데 발음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교수님은 두 개를 다 아세요? 조금 할 줄 압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두 개가 이제 그 정도로 다르면 쓰는 건 똑같죠? 쓰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읽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니까? 문자의 통일은 됐는데 언어의 통일은 안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 줄 알던 그 당시에 아이비 은행원 뱅커들은 월급도 많이 받으면서 이제 상해로 옮겨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연기가 됐고 결국은 지금의 위원화 국제는 잘 아시다시피 IMF에서 특별 인출권 안에 들어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결제 수단이라든지 전 세계적 이런 이렇게 보급된 상황을 보게 되면 아직 굉장히 낮죠. 그렇죠. 아마 1, 2%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건.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주요 통화로 인정받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기축통화의 위상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홍콩 상황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파악이 좀 된 것 같고요. 일단 트럼프가 홍콩 인권법에 서명을 했잖아요. 이건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진짜 미국의 의회나 이런 데서 강력한 요구가 있었으니까 나도 그럼 홍콩 인권을 한번 좀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아니면 뭔가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어떤 지렛대나 이런 걸 쓰려고 서명을 한 건지 두 가지 요인이 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홍콩 인권 정식 명칭은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입니다. 그게 이제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을 통과했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안에 서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 무조건? 네. 그게 안 되면 다시 하원 상원을 다시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명을 한 건 물론 홍콩의 민주주의라든지 아니면 인권에도 관심이 있겠지만 주요한 건 아마 중미무역전쟁과 관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이용을 한 것인데 아마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제1협상안이 상당히 진전이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중미 간에 아직까지는 협의가 된 공문화, 성문화된 문서는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내가 대한 일종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서명한 홍콩인권법이 이제 어쨌든 대통령 서명이 됐으니까 발효가 되는 걸 텐데 이렇게 되면 주로 바뀌는 게 뭐 있습니까? 어떤 영향을 받는 겁니까? 네. 홍콩에는 크게 미국이 조정할 수 있는 두 가지 법안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홍콩인권민주주의 법안이고 또 한 가지는 홍콩특별법이라고 얘기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홍콩특별법은 홍콩이 중국으로 넘어가기 5년 전에 1992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홍콩의 어떤 시장, 경제 그리고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의 문제를 경제적인 부분이랑 연관시켜서 만든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외국 대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외국 대회를 홍콩이 중국에 넘어가기 전에 1992년부터 향유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법안이 인권법과 민주 법안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최외국 대회를 상실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최외국 대회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홍콩인권민주주의 법안은 1년마다 사인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년마다 이걸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미국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홍콩이 그러면 경제적으로 얼마만큼 중요하냐. 그러면 중미 무역관계를 잠깐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중미 무역 분쟁이 작년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한 1년이 좀 지났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중국의 무역량 감소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0.8%의 무역량이 감소를 했는데요. 수출이나 이런 게 별로 줄지 않았다는 거군요. 동기간에 한국이라든지 일본을 보게 되면 한국은 한 10%가 줄었고 일본은 한 9%가 줄었습니다. 그럼 중국 경제가 정말 안 좋다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그러면 안 좋은 거냐. 수출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내수 경기가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1년에 2조 5천억 달러 정도를 수출하는데요. 홍콩이 최외국 대회를 받아서 관세가 물리지 않기 때문에 홍콩으로 나가는 무역량이 약 3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럼 한 12. 몇 퍼센트가 되겠죠. 만약에 중미 무역 분쟁에서 미국이 홍콩을 건드려서 최외국 대회를 없앤다 그러면 결국은 12% 정도의 타격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3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미 무역 관계에서 무역으로 인한 감소가 0.8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상당 부분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보면 4중전회 이후 4중전회가 10월 말에 있었는데 10월 말에 홍콩에 대한 강경 진압을 요구한 것도 바로 그러한 요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연말까지 무역량을 높여놔야지 내년 3월 달에 양회 기간에 중국 경제 지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또 잘 아시겠지만 2월 달에는 중국이 구정을 세죠. 춘절이라고 하는데 한 2주 정도 쉽니다. 그때는 거의 생산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출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니까 결국은 12월 달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한 기저효과가 3월 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홍콩에 대한 안정적인 국면 전환이 강력하게 필요한 이유도 그거였고 그래서 그 전후로 해서 인민해방군이라든지 폭력 진압이라든지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결국은 이 선거 전후로 해서 일단락을 어느 정도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홍콩 시위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약간 좀 부수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 홍콩 시위에서 굉장히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은 그러면 선거 이후에는 거의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거 24일 날 끝났으니까요. 지금 일주일도 안 된 상황이니까 지금까지는 폭력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시위 참가자의 어떤 상해 문제가 보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유일하게 계속 진행형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이 이공대학을 점거한 학생들의 시위가 좀 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학생들이 50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소요사태는 기본적으로 진압됐다. 그리고 이공대학이 바로 침사초위라는 홍콩섬과 홍콩구령반도를 연결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이 안정화를 되찾았기 때문에 교통이라든지 물류, 상거래 상행이들은 거의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저희가 채팅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질문 한두 개 우리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좀 포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피림님의 질문이신데 아까 말씀하신 12.5%의 무역비중 이게 핵심이 아니라 홍콩의 중국 위안화 완충 역할에 흠집나는 게 더 큰 문제 아니냐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홍콩 위안화라는 것이 홍콩을 통해서 돌아간다는 건 약간 좀 오래된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홍콩을 통해서 IPO라든지 아니면 외자유치하던 창구 역할을 했는데 사실 지금은 홍콩은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이 직접적으로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고 또 상해에 있는 금융의 역할도 상당 부분 재고가 됐기 때문에 지금 홍콩은 아마 아시아 주식시장 그리고 아마 금융시장에서의 역할은 다소는 예전같지 않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지위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안화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 비중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얘기도 저도 들었던 것 같으니까 홍콩에서 수출하면 관세가 없고 이러니까 홍콩 통해서 중국 물품을 미국으로 수출한다. 이런 얘기도 좀 들었는데 그게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12.12%가 좀 높다는 거죠. 12%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예전에는 홍콩이 물류, 금융, 생산, 그리고 서비스 부문 해가지고 네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물류는 지금 심천항으로 넘어갔습니다. 금융 부문은 옛날보다 상당히 많이 약화가 된 부분은 있지만 여전히 강세입니다. 서비스는 홍콩 내의 어떤 경기를 진작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건 홍콩 내부의 사정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결국은 지금 홍콩을 통해서 나가는 상당 부분의 물건은 홍콩 물건이 아니라 중국 물건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수출의 창구 역할 그리고 아니면 통로 역할 정도가 아닐까라고 저는 봅니다. 아직까지는 금융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절대적인 어떤 우세를 갖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홍콩은 굉장히 심각한 예를 들면 시위도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이런 질문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홍콩이 이렇게 되니까 싱가포르가 조금 반사이익을 얻고 우리도 그 반사이익의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한국이 반사이익을 받는다라기보다는 한국이 아마 피해를 받는 쪽이 더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싱가포르는 반사이익이 많고요. 싱가포르는 아무래도 금융 부분에서의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수출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도 홍콩이 5대 무역 대상 지역이거든요. 나라가 아니니까 보통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홍콩을 통해서 많이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물건이. 한 45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상당 부분이 우리의 무역의 흑자로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홍콩이 한국에 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해외 공간의 사이즈를 가지고 볼 때 교민들의 숫자를 가지고 보는데 홍콩이 한 5위 정도 됩니다. 전 세계에서요? 네. 우리나라의 공간 같은 게 미국 많을 테고요. 물론 미국은 크죠. 일본이 있을 테고요. 그런데 우리가 공간 안에 보게 되면 상무관, 무역관, 관세관, 경찰관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 홍콩입니다. 그래서 홍콩에는 약 15명 정도의 외교관이 가 있는데 선거위원회에서도 가 있고 그리고 관세관, 무역관, 상무관 그리고 경찰도 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홍콩이 작은 지역이지만 한국 입장에서 보면 썩 작은 지역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절대 인원 자체는 조금 적을 수 있지만 각 직급별로 하는 일들이 다 거기에는 몰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군요. 그러면 일단 아까 싱가포르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싱가포르로 이렇게 금융허브 이런 것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 한 번 이동하게 되면 거기가 앞으로도 계속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홍콩 문제가 해결이 되면 역시 중요한 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바로 옆에 있는 홍콩으로 다시 금융허브가 이렇게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있나요? 금융허브가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완전히 이전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홍콩이 가지고 있는 지위라는 게 있고 역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홍콩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감소됐다고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홍콩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세계 경제의 열차의 머림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 역할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홍콩을 주목하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 기대 이하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홍콩이 하나의 독립된 지역으로서 행정수반이 있는 지역으로 존재를 하는데요. 지금 심천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구라고 해서 심천, 주해, 마카오까지 연결되는 걸 지금 하나의 경제권으로 지금 매각, 경제권을 만들고 있거든요. 아마 20몇 년이 지나게 되면 심천시의 홍콩구가 될 공산이 큽니다. 지금은 홍콩의 지위가 심천보다 크지만 절대적인 지역 그리고 경제 영향력에서 아마 심천에 편입되거나 흡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천은 중국 본토에 붙어있는 부분이죠? 네, 본토입니다. 홍콩 이쪽에? 바로 위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홍콩의 역할이나 비중은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금융 지위를 유지하는 데 아마 주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 홍콩 근무했을 때 도날드 창의 행정장관이었는데 그 사람이 재임 기간에 계속 중앙정부인 베이징에 전달한 내용은 다른 건 몰라도 금융 지위만큼은 가져가지 말아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인 베이징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전에 물류하면 홍콩이었는데 지금은 물류만 심천으로 갔고 상해로 갔습니다. 항구는 상해가 더 크죠. 그런데 생산은 이미 광동적으로 넘어갔고요. 서비스는 내부적으로 있는 거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남아있는 건 금융밖에 없다. 그렇지만 금융의 지위도 예전 같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홍콩에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은 계속 거의 남아계실까요? 아니면 본토 쪽으로 흡수가 상당수 될 것 같습니다. 홍콩에 우리 교민이 한 2만 5천 정도. 그렇게 많아요? 네. 유동되는 인구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요? 네. 우리나라 교민들이 2만 5천 명 정도가 홍콩과 광동성 지역을 유동을 합니다. 그리고 홍콩에 어떤 거룩증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한 8천 명 정도 되시고요. 상당히 큽니다. 엄청 많으시네요. 그런데 그 2만 5천 명 중에서 8천 명을 제외한 상당 부분들은 살기는 홍콩에 살지 몰라도 교육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생산 거점이라든지 소득 내원은 중국 남부지역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관, 회조, 회조라는 데 그리고 주호하이 이런 데 공장들을 갖고 있거나 생산기지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지금 홍콩 사태 파은제 대충 됐다고 치고요. 앞으로 어떤 전략을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그래도 우리 국익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일인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홍콩 내부의 문제이고 또 중국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지만 우리가 수입의 어떤 수출설의 다변화라든지 홍콩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항시적으로 관찰을 하고 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건 굉장히 필요하다. 만약에 과거의 물류가 홍콩에서 심촌으로 넘어가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피해 같은 건 고스란히 우리가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변화가 지금 홍콩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홍콩에 지금 고속 열차도 들어오고 다리가 마카오까지 해상으로 나 있습니다. 그건 결국 뭐냐. 물류에 있어서의 홍콩의 지위는 점점점점 약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을 거점으로 한 물류 사업은 사실은 지금은 별 의미가 없다. 특히 민주 인권 문제로 인해서 홍콩에 최혜국 대회가 없다고 하면 그 문제는 더 심각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기민한 어떤 대처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채팅창에 심천에 공장 냈다가 망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습니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부분입니다. 심천 쪽에요? 네. 광동성은 전 중국의 수출의 한 30에서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전 중국의? 네. 그래서 광동성에 가면 광교회라는 게 1년에 두 번 열리는데 그게 캔툰 페어라고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역 교역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년에 두 번 있는 광교회의 내용을 보게 되면 중국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느냐 아니면 내수가 늘어나고 있느냐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또 홍콩 가십니까? 언제? 아마 다음 달에 한 번 더 갈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한 번 다녀오셔서요. 홍콩 현지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가림 교수님 모시고 홍콩 이야기를 아주 리얼하게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실 얼마 전에도 홍콩 관련돼서 어떤 분이 전문가 분이 나오셔서 이제 한국이 어쩌면 이 홍콩과 중국의 문제를 조금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쉽지는 않겠군요. 그런 거는. 중국 정부에서 내정 간섭으로 평가할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내정 간섭이라는 얘기를 극복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될까. 저는 그 부분에 좀 의문을 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 다만 우리는 기민하게 움직여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것을 모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봅니다. 뭘 어떤 역할을 생각하기보다는 거기에 나오는 상황에 맞는 대응을 빨리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 맞는 대처를 빨리 빨리 하려면 그 여러 시나리오들을 미리 좀 써놓고 있는 게 좋겠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증권 문제, 금융 문제 아니면 환율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관찰을 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홍콩 달러는 미국 달러화에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중국에 완전히 넘어가는 50년이 끝나는 순간은 유한화 지역으로 될 것인데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위상 같은 것도 볼 필요가 있고 지금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특별한 행동 그리고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일종의 구축 효과입니다. 중국인들이 와서 홍콩을 점령하고 홍콩인들이 밀려서 중국 땅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잘 파악하신다 그러면 아무래도 홍콩에 대한 문제는 중국 정부의 어떤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건 진짜 사이드 질문인데요. 중국 관련된 뉴스 보면 위구르족들을 엄청 비인간적이고 아주 정말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탄압하는 이런 뉴스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게 어느 정도 팩트인지 혹시 교수님은 아세요? 제 2부 순서가 될 겁니다. 홍콩이 1부라 그러면 위구르족이 제 2부 순서가 될 겁니다. 지금 위구르족에 상당히 많은 몇 십만의 사람들이 지금 수용소에 갇혀있고 그건 팩트입니까? 네. 세뇌의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게 미국의 voa하고 bbc에서 굉장히 관찰을 많이 하는데 현재까지는 보도량은 굉장히 많은데 불구하고 그것을 정치적인 쟁점화하고 있지 않은데요. 홍콩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당당 되면 다음에 연결되는 건 아마 위구르족의 신분 문제일 겁니다. 위구르족 문제를 먼저 다루지 않는 이유는 이슬람 지역이고 그리고 또 미국이 벌이는 불량국가와의 전쟁과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위구르족 문제를 다루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혹시 위구르족 미국이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와 압박수단으로서 위구르족을 다룬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은 bbc라든지 voa의 내용 보도량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어느 순간 예를 들어서 위구르 관련된 뉴스들이 서방 언론에서 많이 쏟아져 나온다 이러면 이게 이제 정치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홍콩 인권민주주의법원 같은 위구르 민권민주주의법원 같은 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너무 자극적인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장기적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제가 객관화해서 보도가 된 내용들을 얘기하기에는 수량에 대한 어떤 불량 자체도 높지 않고 그리고 어떤 신뢰성의 문제도 있고 이게 반드시 어떤 정치적인 문제와 연관되느냐라는 것도 의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이 존재한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그 사실이 어떤 연관성을 갖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위구르도 중국이 굉장히 신경을 써서 뭔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티벳 쪽도 그렇습니까? 티벳은 그것보다 좀 덜합니다. 왜냐하면 인구에서 확실히 그것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위구르는 확실히 많군요. 위구르는 많기도 하고 중앙아시아의 스탄 국가와 종교를 공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는 위구르 쪽이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있습니다. 하금력 혹은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전가림 교수님 모시고 중국에 현재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 특히나 홍콩 또 위구름 이런 문제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 자꾸 궁금한 게 자꾸 생기네요. 중국이 막 갈라질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많은 분들이 그런 기대를 하실 겁니다. 화동 화남 화북 화중 해서 중국이 분열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중국이 분열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사전적인 조치가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미국의 많은 중국 연구자들 특히 정부 내에 대중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전공이 요즘 점점 수렴되고 있는데 뭐냐 하면 냉전 종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소련의 붕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소련이 어떻게 붕괴됐냐. 공산당 당원 한 명이 30명의 일반인들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공산당원이 한 970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번 보시면 한 사람이 한 8명에서 9명 정도만 관리하면 됩니다. 분열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과는 아무래도 한 번 더 뵈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 홍콩 다녀오실 때 다시 한 번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제 중구난방하는 질문에 진짜 막힘없이 술술술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호수대학교 교양학부의 전가림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퇴근길 페이지 2 라이브는요. 홍콩 문제 그리고 홍콩 문제를 조금 더 넘어서서 중국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한 번 좀 다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역시 오늘도 정부와 재미가 함께 있었을 거라고 믿어 오십시오. 오늘 저희 방송에 또 여러 따뜻한 마음 보내주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변화호 씨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녁시간 약속도 많으셨을 텐데 또 식사하실 곳도 많으셨을 텐데 저희와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우리 오늘도 경제의 신과 함께해 우리 오늘도 경제의 신과 함께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